조심하면서 하면 되겠죠? 아 데미지 왜이렇게 활용 사례자 다 맞지? 이거 전판에 나왔어야 했었는데 왜 안나왔지? 일단은 골드드랍을 해 베리아 베리아 됐어 아 베리아 아 저거 총 매치금은 다 켜고 진짜 활용 사례자 있는데? 쓰기 불편한 것 같다고 제가 이거 강합시다 오 참 오우 마 오늘 쪽에서 아 그래 머니파워 하자 머니파워 달고 오 진짜 퇴기다 이거야 아 너무 잘해 오오오오. 됐으. 이거 일단 제가 14층까지 깼거든요. 14층까지 깼는데. 거기서 끝은 아니죠 지금 하드 보드도 안 열리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거기서 끝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. 음. 강화했지 이거? 강화됨. 그러면은 최대 채널 눌리고 오케이 잡았다 당장 사야지 안그래도 지금 무기에도 이거 붙었거든요 무기에도 머니파워 붙었는데 머니파워야 머니파워야 세상에 나이스 돈 와 뭐야 조건 없어 이거도 되나? 이거 그럼 두개 붙나? 이거 두개 붙어요? 머니파워 세배다 한 아이템 두번 강화가 되는구나 저 업적 깨졌거든요 와 미친 머니파워 세배? 정신 나갔는데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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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더운 아우씨 큰일날뻔했네 생각없이 딜링하다가 생각없이 죽을뻔했어 회복주니까 동굴범 최대체력 위력공속 공속 하나 올립시다 저 음통은 지금 안 끼고 있어도 되니깐 어어! 그렇지 이거지 이게 있어야지 아 벽패턴만 안나왔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한번만 봐야되니깐 나이스 회복 벽패턴을 잘 못끼야겠어 엠베로 일로 오세요 벽패턴만 쓰지마라 죽어라 됐다 아 이거 돈 흘리는데 빨리 앞으로 뛰어가 아 좀 흘렸다 고정딜 해피 도시 용암 근처에 가서 먹고 올라오면 되죠 아 그 저거 바닥이 없는거 아니에요? 아 바닥이 있어요 저거? 어허 그렇구나 저거 바닥이 없는게 아니었구나 죽여라 얜 왜 쌍검 들고있냐 아니구나 두명 겹친거구나 두마리 겹친거구나 두마리 겹친거구나 한마리가 두배들고있는줄 아아 빨리 언제 깨지는거야 어 됐다 강인함 고정 최대체력 일단 새우튀김 하나 예 마치 화상데일이 있으니깐 이것도 찍으면 되고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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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 이거 뱋다고 배치.. 배짖다고 했죠 같다 자 됐다 ㅋ 미사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피하고 있어 아우 뭐지 와아 돈이다 회복하고 데미지가 지금 잘 나오니까 최소계 레이피어 결석장껍 버프가 들어갑시다 정식 크리 위력 크리? 이속 플러스 정말 다행인건 다행히 다행히 지금 방송중이라는거? 참 다행이네요 이게 나도 이게 될지 몰랐는데 화력있나? 화상딜있다 화상딜 화상딜 오 전자에 축구 나이스 4만원 2만원 더 모으면 풀 딜이다 일단 가자 라슬리 1만원 더 모은 너가 오 대쓰 누워 그러지 말고 누워 일어나 얘 몇번 부활하지 근데? 아 이건 이건 맞고 이제 안 일어나지? 그라치 이게 거미야 몽둥이야 어? 얘도 스킨있네 도장 대쉬중 무적 바꿀만하고 있나? 바꿀만하고 있나? 그 대쉬중 무적 지금껏 굳이 필요없을거 같은데? 무기로 직접 공격 데미지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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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집 공기 와쓰 출발 13층인가? 13층이다 아 더이상 돈 못벌어요? 더이상 산종같은거 안나와요? 마이더스 바꿀까요? 마이더스요? 쓰읍 더 못벌면 바꾸긴 해야죠 어 이러면 이러면 되겠네 얘를 얘를 패턴을 아직 모르긴하는데 아하핫 조심하면서하면 되겠죠 아 대미지 왜이렇게 이 강애를 왜이렇게 높냐 2팔 가시밭 쪽에 숨어있는건 좀 너무한거 아니에요? 아저씨? 이 아저씨 어딨어? 아! 가시 진짜 됐다 어? 겨우 잡았네 여기까지는 봤어 여기까지는 봤는데 이 다음에 일단 두번째리가 뭐가 있겠죠? 뭐해야되요 여기서? 방금 구한 NPC한테서 뭐하고 와야되요 방금 구한 애들이요? 결국엔 나가야된다는거네 아! 대지전공통 바꿔놓을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후!